총샷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징계살림 아침밥 챙겨 드셔 뭐 물었어? 물었어? 오 물었어 물었어 아 크다 나이스 끌려오고 있어 런커 런커 나이스 런커 런커 나이스 걸어 걸어 와 크다 크다 역시 여기 사이즈야 이게 여기 사이즈야 크다 크다 나이스 나이스 있어봐 있어봐 이게 여기 사이즈야 우리 퇴근하겠는데? 퇴근? 퇴근 할 수 있을 것 같아 퇴근은 조금 아니야 빨리 재봐 빨리 재봐 이게 여기 사이즈야 진짜 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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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갑자기 엠때 10파운드라는거 얘기 한번 하면서 아하하하 아유 무거 아유 무거 아유 무거 찍혔죠? 기가 막혔어요 물보라 살짝 보이고 이렇게 떼는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가져갔어요 하하하하 크다 커 이게 성장껄찌 사이즈였는데 그동안 못 보여드렸죠 몇번 왔었는데 이게 성장껄찌 사이즈입니다 아유 무거 아유 무거 아유 무거 됐어? 네 아 아 아이스 반대로 반대로 옳지 산 빼기가 힘드네 이게 성장껄찌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게 성장껄찌 사이즈에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precisa요 떨어질라 컨 Eastern 청상토포고래님 스물일곱개 좋습니다 청소 9yr 어데가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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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 4 4자 5자 환영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왜왜 어이가 없어서 정확히 끝에 됐거든요 이럴수가 49.8? 어디가 어디가 49.8이래요 징계살림 50개 감사합니다 50개 고맙습니다 내가 이럴줄 알았어요 이 5자 사이즈는 딱 잡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야야야 아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좀 빨리 됐으면 5자야 얘는 5자 넓지 49.8의 2형입니다 룰루즈발림 100개 감사합니다 룰루즈발림 100개 고맙습니다 무게 한번 져볼게 와 무게 무게 지금 진짜 여기만 던지고 절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이거 뭐 키로는 당연히 훌륭 높고 자 키로 3 1330g 나오네 오 1340g 와 크다 이게 여기 성장골집 사이즈인데 진짜 털지 마 털지 마 1340g 나오네요 와 이런 놈 잡으려고 왔는데 그동안 여기 여기 방송 한 두 번 세 번 이상 했죠 진짜 계속 짜치면 짜치면 꽝치고 그랬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이거에요 진짜 와 자 사베 예 예 뭐 딱 떨어지는데 라인이 일단 바로 입지를 말해주네요 저기 들어있거든요 지금 아 오마이갓 오케이 다시 왔어요 오 왔습니다 저기 저기 안에 붙어있어요 지금 얘는 작은데 분명히 큰 애들도 붙어있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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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좀 이따가 늘도록 해 보세요 친구들이 더 붙어있거든요 나이스 초이스가 아주 좋았어요 초이스가 아주 좋았어요 우와 그 짧은 순간에 목이어뱃에 올렸어요 그 차 limits 반갑습니다 그러고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 아주 포니즈모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. 자 더 해봅시다. 자 더 해봅시다. 우리 여기 좋은데요. 낙배님. 쪽방 가세요. 가 먼저 가 계세요. 먼저 쪽방 가 계세요. 갈 테니까. 오케이 또 왔어요.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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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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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십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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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십구 센치다. 자 바로 재봅시다. 바로 재봅시다. 나 열었어. 이미 열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우와. 우와. 힘 기가 막히네요. 자 봅시다. 오. 차가 차가. 아 이거 사십구 센치 못 나오겠는데 또. 아. 아쉽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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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재봅시다. 잠깐만요. 자, 꼬리 끝에 마치고요. 죽땡이. 죽땡이 한 번에 드셔. 왜 까맣게 보이냐, 여기가? 아, 잘 안 찝혔네. 아, 다시 다시. 눈이 줄어든다, 이제. 에이, 다 줄어들었다. 까맣게 죽겠어요. 아, 손가락이 있었나보다. 오케이. 자, 끝에. 꼬리 끝에 맞추고. 주쟁이 끝을. 어디야? 이렇게. 이거봐, 내가 이럴 것 같더라. 아, 아니야. 조금 더 빨리 됐으면 50 넘었어. 이럴 것 같더라. 49.3 나오네. 네, 49.3. 뭐 하러스 오차 해도 50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아. 아. 49.3 나옵니다. 49.3. 아. 아니, 50은 애매했어요. 50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아, 저상 모차장. 자. 요겁니다. 예. 고마워요. 자. 무게도 재봅시다. 우리 또 형님도 와서 포인트가 터졌네요. 끝났네요. 아 우리 내기가 있으니까 잘 해야 되겠네요 와 1kg 28kg 1280g 나오네요 1280g 물 한번 먹여주세요 1290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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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 됐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자 가든가자 가든가자 1290g 이겼어 이겼어 우와 크다 찍어라 찍어라 물 한번만 물 한번 해줘 길이 되야되요 인증샷 누가 되는거야 길이 길이 오 크다 바닥에 내렸는데 줄었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우나 와 여기 도끼전이잖아요 위에서 져야돼? 닫고 입을 닫고 줄었어 줄었어 야 46밖에 안되네 45 조금났네 46 46 47 마구르 같은거 뿌리면 안됩니다 빨리 찍어 47 마구르 뿌릴까요 야 게임 끝났다 됐어? 49조 49조 40 40 40 40 40 40 태궁이가 사진 찍어? 내밀어 내밀어 50 40 40 40 40 50 40 40 42 40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